안녕하세요. 오늘은 세라와 정진이 아닌 세라만의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흔한 직장인의 일상이지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성장인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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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상이지만 좋은 제자협 önem을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. 성장인의 일상이지만 너무 좋은데 봅시다. 성장인의 일상이지만 예쁘게 봐주십시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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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 정말 맛있어보여 쟤 뭐야? 근데 맛있는데? 근데 맛있다 어 근데 밥 더 안주셨나? 진짜?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어? 아 맛있어? 응 이거 맛있어? 이거 먹었나? 모두들 들어갈까? 네 flank azu 가슴삼 흑어잉 마지막 흑어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